빠르고 합리적인 쇼핑 정보를 알려드리는 도민 논의입니다. 지금 가장 많이 판매되고 반응이 좋은 제품들만 엄선했습니다. 그럼 페이스 상품 지금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구매 링크는 더보기를 클릭하거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먼저 5위 제품입니다. 이제 막 입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앞으로 더욱 기대되는 상품이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4위 제품을 소개할게요.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찾고 계시다면 한번 눈여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구매형이 좋아 신뢰가 높은 3위 제품입니다. 리뷰를 꼼꼼히 확인하시면 구매에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구매하는 2위 제품입니다. 가격과 품질면에서 만족도가 매우 높은 제품이니 참고해주세요. 구미 논호가 적극 추천하는 대망의 1위 제품입니다. 구매형과 리뷰, 가격, 판매 실적 등을 종합하여 엄선한 상품입니다. 지금까지 베스트 상품을 빠르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아껴드리고 더욱 합리적인 쇼핑에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욱 알찬 최신 쇼핑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행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